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나이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분도 계신데 이 은퇴 후를 살아보는 이 노후생활비 논쟁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는데 이 노후생활비를 잘못 이야기해 가지고 한 사기업의 이름 상무되시는 분이 은퇴 후 생활해 보니까 한 달에 330만 원 턱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냥 조선일보에 나가지고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은퇴 주제를 제가 가끔 다루는데 그 하단에 실제로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생활의 지혜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야기는 이 조선일보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에 출연한 김동엽 상무가 이제 국내 최고의 노후설계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조금 말을 조금 실수한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말이 조금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격노하는 것이 너무나 좀 격한 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거는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정도 나오면 되는데 육두문자를 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걸 보고 참 한국 사회가 조금 많이 격해져 있구나 화가 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서울에서 은퇴생활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3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사한 거를 김상무란 분이 좀 한 걸음 더 나서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노후 월 생활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면 노후 삶이 너무 박박해지는데 은퇴자들에게 물어보면 한 달에 4,500만 원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제가 봐도 좀 많거든요. 그런데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격노한 목소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은퇴자가 되면 자가주택이 있고 하면 썸썸이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많은 부분들을 조정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노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33명이 글을 남겼거든요. 기사가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33명이니까 아마 몇백 명이 이러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이면 세후에 월 500만 원인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그러니까 이런데 나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 어 가 다르다고 조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조금 너무 이렇게 막 격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가 봅니다. 이 스티브 정님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김상무가 은퇴하고 살아봤습니까 저는 80세로 부부가 미국에 사는데 연금으로 2500불을 받고 의료보험을 1000불로 내면 나머지로 생활하고도 남습니다. 미국에도 은퇴 전문가가 김상무 비슷한 소리를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은 중고차 매매 브로크와 보험 설계 브로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퇴자가 주택이 있고 자식들 교육비 지출이 없으면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 의견 이 이런데 어떻게 500만 원씩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 분이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 같은데 신재길 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2500불이면 살 만합니다. 대개 미국이 집 가격 빼고 나면 2500불을 사는 사람들 이 두 분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 25만 불을 갖고 있었고 70세 이후에 1년에 600불 정도의 개인연금을 받아서 600불 플러스 매달 쓰고 남은 돈을 합해서 연말에 1000불씩 저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알뜰하게 사시는 거죠. 노후 적정 생활비 국민연금 330만 원 글선분 계산은 500만 원 공무원 연금 500만 원 35년 이상 근무해 10년 전 은퇴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연금 매년 깎여온 상황이고 500만 원 큰 돈으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으면 2500불 한국 같으면 한 300만 원 이하 정도면 그렇게 궁식하지 않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썸썸이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은퇴 이후에 주 2 3회 골프를 치고 백화점에 쇼핑 외식 문화생활을 자주 하면 월 천만 원도 모자라겠죠. 월 200만 원도 충분하고 월 천만 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개인의 지출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늙어서 뭐한다고 4 500만 원이 듭니까 애들 키우고 집 마련 한다고 애쓰는 해녁대는 세후 월 500만 원 받기 힘든 사람이 부지기수 인데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500만 원을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썩이 나름이죠. 나라에서 중산층이라지만 저는 서민일 뿐인데 월 250만 원 정도 듭니다. 공과금이 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생생한 여러분들 은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실 이게 330만 원도 모자라고 하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은퇴자가 월 330만 원도 부족하다가요 기자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은퇴 이후에 월 330만 원 쓰는 부분은 대한민국 상위 5%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데 댓글 남길 때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수위를 낮춰 가지고 격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김상무가 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말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더 격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게 아주 고병여 님이 너무나 여러분들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여 수입 적어지면 지출 줄이면 되거든요. 간단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수입 줄이면 썸썸이 줄이면 되거든 은퇴하고 나면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매달 나오는 연금의 부족분은 노후용으로 저축해두었던 노후자금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오래 일을 하고 오래 일하는 게 참 좋죠.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다음 이 호호리 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라도 약간의 돈이라도 버시기 바랍니다. 곡관에서 곡관 빼먹듯이 빼먹으면 언제 곡관이 빌지 모릅니다. 더구나 90세 이상 사는 지금 일찍 일을 놓는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젊은이들이 줄어든 10년 후는 현재와 같은 그런 국민연금의 양상이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언제까지 현재의 노인복지제도가 유지될 것을 봅니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찌할 겁니까 모든 것을 젊은이들에게만 의지하는 복지제도는 개선돼야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미래를 보시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60대 초반이면 최소 30년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 최소 30년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능하면 오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은퇴와 동시에 곡관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빼먹는 식으로 가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